식단 발굴. 어떤 걸 원하는데? 아니 뭐 그래도 뭐 다른 거. 다른 거 뭐? 안 먹어라도. 뭐 에스테틱? 안 먹어라도. 뭐 웅하우스터로 가면 되고? 헬스장이나 먹어봐요. 운동할 수 있는 거 제일 좋은 경우. 운동할 수 있는데? 운동할 수 있는 한 거 아니야? 뛰어. 먹는 거 아니니까 대충 얘기해. 이럴 줄 알았으면 나 저 이사가 집이나 알아보러 나니까. 집 알아볼게. 집 알아볼래? 네? 지금 복도방 가자. 진짜로? 집에 살고 있는 집도 옮길려고? 집이 조금 멀어서 이제. 어차피 나랑 있으면 계속 맛집 얘기밖에 안 할 테니까. 아니 이거 관전새로 좀. 야 이거 너무 맛있어. 편의 면이 맛있어 여기. 나는 편의 면이 그렇게 안 맞더라. 아 네가 아직 다 이렇게 먹었구나. 나는 그 막국수가 좀 아직. 막국수 쪽이에요. 답답하네 정말. 와 이게 여의도 MBC로 바뀌었구나. 아예 달라졌네. 야 여기네. 잘졌네. 와 완전 바뀌었구나 여기. 그래 엄비스텔. 여의도 MBC. 이거 없어졌어. 저 빨간 벽돌이 참 존경하네. 저 터가 여기라고 지금. 맞아요. 그래 다 부숴버려. 흔적도 없어. 내가 이 펜스가 그대로야. 저 펜스 앞에서 울었다고. 왜? 이 펜스 앞에서. 여의도 MBC 보면서. 내가. 아 이거 진짜 얘기해야 되나. 뭐야. 여기 갑자기 생각나네. MBC 아나운서 시험 보고. 어. 나와서 울었어. 왜요? 불합격을 예감하고. 진짜? 어. 이 펜스 앞에서. 여의도 MBC 보면서. 와 진짜. 이렇게.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블루를 삼킨다고 그러잖아. 뜨거운 눈물. 올해도 망했구나. 블루를 삼켰던 곳. 아. 엄마가 있어? 응. 어? MBC 직원들의 고향 같은 곳. 어. 있어. 엄마 있네. 사진 하나 찍어요 형님? 뭐? 뭐? 할래? 뒤에 백 약간 그거. 그래 한 번 찍자. 네.